요리해 먹어? 집에 누구랑, 부모님이랑 안 살아? 부모님이랑 사는데요. 제가 요리할 때는 너튜브에 백종원 친 다음에 요리 치면 다 나와요. 야, 야, 애원님 어려운 거 하지 말로 와, 쉬운 거 해. 쉬운 거 못 해. 이거 와, 제이시가 이거 진짜 지금 왔어. 누가, 누가 뭐, 저 뭐야. 못할게 굴면 얘기해. 네. 야, 양파 아주 그냥 든든하다, 그냥 많으니까. 딘딘. 어디서 겉돌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아, 예. 기름 채우셔가지고. 아, 7만 원. 예, 4분에서 5분 정도 이제. 기름 몇 개나 채워야 돼요? 여섯 말 채워야 돼요. 여섯 말 채워야 돼요. 여섯 말 통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무거워, 이게. 아우, 이게 제일 무거워. 아우 이거 제일 무거워, 아우. 그냥 뿌리면 알아서 얘네가 이렇게 골고루 펴져요? 네 와, 진짜 좋다 이거 또띠아 절단심 꺼내봐 아, 좀 얼었는데? 이걸로 나초가 안 되시는구나 아, 좀 얼었는데? 이걸로 나초가 안 되시는구나 브라이데이